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기간 도입됐던 뉴욕시내 옥외식당 설치가 연구화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3일 옥외식당 연구화 조례안을 찬성 34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로드웨이 카페 시설을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자정시에만 허용하고, 자동차 인도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사이드웍 카페는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4년간 유효한 옥외식당 면허의 수수료는 1050달러입니다. 또한 메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크기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기소 임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리조트에서 출발해 자가용 비행기로 워싱턴 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고,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일은 오후 3시 20분께 연방법원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법원까지 출두하는 길에는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한데 몰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밀문서 반출과 관련된 기소 임부 절차에서도 혐의 전반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특검은 지난 1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투표권 침해, 선거진행 방해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를 유례없는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차량들에 대해 속도 제한장치를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구하나데스 주상원 의원과 에밀리 겔러러 주하원 의원이 최근 각각 주상하원에 상정한 이번 법안은 연 6회 이상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과 18개월간 교통위반으로 11점 이상의 별점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강제적으로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 번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는 최소 12개월간 제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고안됐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 주법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뉴욕주는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13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된 신형 차량들이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다며 대량 리콜을 실시하기로 해 올 들어 한국산 차량을 구입한 한인 등 차량 소유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같은 위험과 관련해 미국에서 차량 9만 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고 3일 AP통신과 로이토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2023-2024년형과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기아의 셀토스 2023-2024년형,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9월 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기를 교체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시까지 야외에 주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